마일로 슥슥 비취나요? 진짜 미쳤어 마일로 슥슥 비취나요? 와! 하하! 아하 이거? 어머어머! 어머! 저걸로 사줘먹었어! 아이고 그렇게 좋아! 마일로랑 푸딩이... 아 그랬어!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! 좀 전까지 레아 털 빗질을 하다가 왔어요 근데 요즘 날이 더워지니까 털이 장난 아니게 빠져요 보실래요? 마일로 슥슥 비취나요? 진짜 미쳤어! 이거 무슨... 요즘 털이... 보시면 또... 대박이야! 털 공장이야 털 공장! 아이 창피해! 와 광활하다 진짜 광야다 광야 아이 미안해 의외로 털이... 어? 뭐? 얘야? 뭐하는 거예요? 아 포가 계속 그룹내져서 하는 거 마일로랑 헤어볼은 털을 너무 자주 하고 있어요 머닫잠이잖아요? 머리만 닿으면 자잖아요?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애들 토하려고 꿀렁거리는 소리에는 귀신같이 일어나요 아이고... 더있죠? 삼켰어? 내 이놈식이... 내 신발에 다퉈 있어 밥이야 밥 밥 밥 밥 우와 포즈님 벌써 먹고 있어? 여러분 이 영상은 힐스! 사이너스 다이어트와 함께하는 광고 영상입니다! 헤어볼로 고생하는 털 복싱이들을 위해서 힐스에서 이렇게 좋은 사료들을 보내주셨어요 김포구 신났어 유리나리 헤어볼 집에서 사는 고양이들을 위한 인도어 사료고요 어? 헤어볼 컨트롤 이거네 유리나리 기능도 있고 헤어볼에 더 특화된 그런 사료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포가 지금 완전 좋아하는데? 오늘 저희들이 잘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포장찌가 되게 깔끔해졌어요 이거 까부장으로 갈게요 아유 우리 애꺼 우와 되게 깔끔해요 포장찌가 되게 깔끔해졌어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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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맛있었는데 지금? 맛있어? 응 잠깐만요 여기 여기 뭐 간식이 아닌데요? 터로 여기 터로도 해 여보 우와 거의 지금 간식같이 먹고 있는데? 아하 이거 지금 깎아인데 거의? 응 어머어머어머 애들이 지금 간식처럼 먹어요 어머 저거 이거 하고 맛있어 이거 사료 맞아? 말로 그렇게 맛있어? 그냥 먹자 아야야 아야야 엄청 맛있나봐 야 말로 레아도 줘? 우리 레아 우리 애기들이 다 잘 먹는 근데 저 이거 진짜 기계 이상이거든요? 사료가 성분도 중요한데 힐스 성분은 거의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미국 수의사들이 추천하는 사료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? 기호성까지 이렇게 좋다고? 이거는 거의 뭐 끝판 consideration arle 나 어헤잇 아니 귀여워 거칠한 레아도 엄청 널 먹어요 아이고 맛있어 엄마 더 줄게 이거는 유리날이에요 너무 잘 먹는다 자한 체헤 먹어 자한 체헤니 효과가 나간 잖아 아이고 아이고 이 앙꼬 잘 먹네 뭔가 팡팡 싸라 이거 먹고 알았지? 앙꼬에 쾌변을 기원합니다 여기다 올려놨더니 또 그새 옆에 가서 포드 잡고 있는 거 보십쇼 좋아? 좋아? 아이고 그렇게 좋아 귀여워 죽겠네 정말 귀여워 죽겠쇼 이거 또 뜯어줘? 아이고 양파를 묻는 사람 잘라줘래요 여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